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은 2021년 마지막 경기 AFC 18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23일 개최한다. AFC 18의 코메인 매치는 트로트 파이터 이대원의 70kg급 스페셜 매치이다. 그는 2019년 11월 리웨이동과 한중 연예인 격돌에서 1차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한 바 있다. 한중 타이틀 전 방어 이후 이대원은 TV 초선의 인기 예능 미스터 트롯에 출전과 복면 가왕에서 화려하게 활약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바쁜 연예계 활동 와중에도 꾸준히 AFC의 공식 넘버링 대회에 참가해서 격투기에 대한 애정을 빛내곤 했다. 이대원은 너무 오랜만이라 낯선 줄 알았는데 훈련을 하면서 즐겁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면서 나는 연예인이자 천상 파이터인 것 같다. 오랜만에 케이지에 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고 미소를 보였다. 이어 그는 상대 선수 이석현은 나랑 키는 비슷하나 조금 더 힘이 있는 선수 같다. 그래도 내가 경험이나 뭐나 앞서기 때문에 자신있게 경기를 주도해서 풀어가겠다. 멋진 KO 승 기대해달라고 말했다.